어딜 것 같으십니까? 이 화면 딱 봐도 무슨 만주 같죠? 허벌판에 그리고 산에 나무도 없어요 사실 우리나라 산에는 원래 나무가 없었습니다 여기도 경기도입니다 우리나라가 했던 수많은 정책 중에서 전 세계에서 가장 인정받고 있는 정책을 하나 꼽으려면 역시 산림록화입니다 이렇게 지금 화면에서 보시는 것처럼 산림을 조성하는데 다 실패했는데 유달리 우리 한국만 어떻게 이렇게 푸르른 지금의 금수강산으로 바꿔놨느냐 도대체 그 성공한 정책의 비결이 뭐냐 그것에 대해서 오늘 말씀드리면서 진행을 하려고 합니다 안녕하십니까 돈이 되는 어른들의 동화, 쩔래 동화의 박정우입니다 오늘은 저희 쩐래 동화 추석 특집을 준비해봤습니다 저 혼자 하면서 추석 특집이라고 하니까 좀 머쓱하긴 한데요 나름대로 코로나19 때문에 고향 가는 거 접고 집에 계신 분들도 많으실 거고 그리고 가족들끼리 모처럼 모일 수 있는 기회도 놓치신 분들이 많으실 텐데 그분들에게 나름대로 위안이 되고자 해서 고향의 정취를 느낄 수 있는 뭘 해드리면 좀 좋을까 하다가요 우리 고향 가는 길에 보는 즐거운 풍경들 우리나라 산림 산림에 대해서 좀 가지고 경제적인 얘기하면 좋겠다 싶어서 나무는 정답을 알고 있다 이런 주제를 가지고 추석 특집을 특집입니다 오늘 영상 자료가 많아요 이런 걸 좀 준비를 해봤습니다 요즘 사실 우리 사회에서 많은 답답한 일들이 많습니다 우리나라처럼 본의 아니게 국가 주도에 성장을 해왔던 곳은 국가가 나름대로 판을 깔아야지만 민간 부분에서 활동을 할 수가 있어요 미국처럼 갑자기 자율주행 자동차가 피닉스 시내를 돌아다닌다고 했었을 때 우리나라에서는 위법한 행위지만 미국에서는 가능한 거고 국가의 여러 가지 가치관과 진화 발전의 맥락이 많이 다르죠 그런데 그 과정에서 요즘 참 답답한 것들이 많습니다 어떻게 보면 법을 만들거나 법을 만들어야 될 사람들이 스스로 법을 어기거나 우리에게는 아파트 사거나 1가구 2주택 하지 말라고 해놓고선 누구는 더 많이 가지고 있고 이런 것들을 볼 때마다 도대체 뭐 하자는 거냐 이런 짜증 아닌 짜증도 날 때도 있죠 그래서 좋은 정책이라는 건 아니면 좋은 제도라는 건 어떻게 구성되어야 되는지 이거에 대해서 바로 나무가 정답을 알고 있다 라는 주제를 가지고 찾아뵌 겁니다 그럼 하나하나 시작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화면에서 보여드리는 여기 어딘지 혹시 맞히시는 분 정확한 주소지까지 맞히시는 분 제가 저녁 한번 보실까요? 자 여기 어디냐면요 한번 제가 약간 시간을 드려볼게요 어딜 것 같으십니까? 이 화면 자 여기가 만주가 아닙니다 만주가 아니에요 만주가 아니라 어디냐면 경기도 북부지역에 해당되는 의정부에서 약간 위로 더 올라간 양주라고 하긴 좀 애매하고 그쪽 동네입니다 딱 봐도 무슨 만주 같죠? 허벌판에 그리고 산에 나무도 없어요 예 맞습니다 사실 우리나라 산에는 예전에 지금 화면에서 보시는 것처럼 산에 원래 나무가 없었었습니다 이 동네만 그런 거 아닐까요? 교수님 또 한 대 보여드릴까요? 여긴 어딜 것 같으세요? 여기도 경기도입니다 여기도 산에 보면 지금 듬성듬성 잡풀 같은 거나 아주 낮은 어떤 나무 정도만 있지 지금처럼 우리 키보다 훨씬 높은 나무들 없어요 이게 원래 해방 이후 우리나라의 모습이었습니다 그럼 우리나라에 왜 이렇게 나무가 없었느냐 여러 가지 이유가 있었는데 이것도 가난과 관계가 큽니다 우리나라가 뭐 우리는 금수강산 사계절이라고 지금 좋아하긴 합니다만 예전에 겨울이라는 건 그 겨울 고비를 잘 넘기는 게 무엇보다 중요했어요 그런 과정에서 가족들이 올 겨울 따뜻하게 보내기 위해서는 무엇보다 먼저 필요한 것은 당연히 뗄감입니다 그럼 어떻게 하면 뗄감을 잘 확보해서 올 겨울을 날 수 있을지에 대한 경쟁 아닌 경쟁이 불거지게 됐고 그런 과정에서 이미 베어버릴 수 있는 나무들 상당 부분은 전쟁통에 일본이 중일전쟁 때 나무를 좀 활용했다든가 철도를 놓기 위해서 나무를 활용했다든가 이런 형태로도 나무가 또 유실됐고 또 누군가는 뗄감을 확보하기 위해서 미리 견실한 나무들을 다 베어갔고 그런 과정에서 나중에 결국 악순환이 생긴 거예요 원래 나무에 떨어진 그 낙엽들은 땅 밑에 그대로 놔둬야 되거든요 그리고 잔가지들이 바람이나 이런 것들로 떨어지면 그게 땅에 그냥 놔둬야 됩니다 그게 썩어가면서 비료가 돼서 나무가 다시 잘 자를 수 있는 어떻게 보면 기름진 토양이 돼주는 건데요 그런데 나중에는 이렇게 뭔가 아름드리나무까지는 아니더라도 내 키 높이만한 나무도 찾기가 어려워지니 땅에 있는 마른 낙엽부터 잔가지까지 다 긁어가는 겁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제 나무가 제대로 성장할 수 없는 지경까지 갔던 적도 꽤 많다라는 것이죠 지금은 이런 데가 없잖아요 교수님 맞습니다 옛날엔 이랬는데 지금은 우리가 완전히 달라졌죠 우리의 지금 어떻게 보면 아주 푸르른 푸르르 푸르르 금수강산인가 어떤 회사의 로고인 걸로 기억이 나는데요 이렇게 바뀌었던 것을 정말 전세계적으로 한국에서 가장 성공한 정책이 뭐냐 그러면 바로 이런 산림녹화를 많이 꼽습니다 그래서 유엔식량농업기구에서는요 1982년도에 나온 보고서에서 한국은 2차 세계대전 이후 산림녹화에 성공한 거의 유일한 개발도상 국가다 라고 얘기를 하고 있고요 그 다음에 미국 지구정책연구소에서 이거 우리나라에서 우리나라 자화자찬한다고 하면 또 안 믿으시잖아요 그래서 제가 해외 거를 좀 가져왔습니다 저한테 이런 보고서가 있음을 알려주신 분이 예전에 지금 은퇴하신 분인데 서울대 산림학 하신 이경준 교수님이신데 정말 제가 한번 프로젝트 때문에 워싱턴 DC, 샌프란시스코, 노르웨이도 같이 갔나 한 20일 가까이를 같이 먹고 자고 하면서 이런저런 곳을 같이 이동했던 적이 있었거든요 그때 참 저도 많이 사사받았습니다 건강하신지 잘 모르겠네요 자 그리고 그분이 또 알려주신 게 미국 지구정책연구소라고 여기에서 2006년도 나왔던 보고서에도요 한국은 한국의 산림녹화는 세계적인 모델이라고 하면서 우리나라가 했던 수많은 정책 중에서 전 세계에서 가장 인정받고 있는 정책을 하나 꼽으라면 역시 산림녹화입니다 자 그러면 다른 여러 나라들 2차 세계대전 이후 폭격으로 폐허가 됐던 이 많은 나라들은 이렇게 지금 화면에서 보시는 것처럼 산림을 조성하는데 다 실패했는데 유달리 우리 한국만 어떻게 이렇게 좀 전에 다시 화면 다시 보여드릴까요 이 만주벌판 같은 이런 곳을 지금 다시 한번 보여드리겠습니다 이 만주벌판 같은 이런 곳을 이렇게 푸르른 지금의 금수강산으로 바꿔놨느냐 도대체 그 성공한 정책의 비결이 뭐냐 그것에 대해서 오늘 말씀드리면서 진행을 하려고 합니다 어떻게 했느냐 누가 했느냐 가장 산림녹화 사업의 원동력이 됐던 분들은 당연히 우리 국민들입니다 국민들이 뭘로 했느냐 무슨 별다른 장비가 있었던 건 아니고요 정확한 표현 손으로 했습니다 자 보시면 여기 오른쪽 왼쪽에 있는 사진은 어머님들께서 저기 오른쪽에 있는 사진 남성분들이 남편이 곡괭이로 여러 산에 있는 모래알을 까지는 아니더라도 나름대로 잔 그 자갈로 바꾸는 이런 작업을 곡괭이로 했었을 때 그때 너무 굵은 골덩이들 같은 경우는 어깨에 짊어지고 밑으로 내려보내는 작업을 계속 하고 있는 작업이에요 이런 작업을 할 수밖에 없었던 이유가 바로 우리나라 여름철에 비쯤 오면 나무가 없는 산이다 보니까 계속 토사가 쓸려 내려오는 거예요 뭔가 밑에서 농작물 좀 키우려고 하면 다시 토사가 쓸어내려와서 또 이게 뭐 다시 한해농사 다 망치고 자칫 잘못하면 집도 덮쳐버리기도 하고 그러니 불안해서 못 살겠는 거죠 당연히 그런 차원에서 주민들은 스스로 우리가 다 같이 우리 뒷산에 나무를 좀 심어봅시다 제대로 뭔가 나무를 갖고 봅시다 이런 노력은 당연히 자발적으로 이루어질 수밖에 없었던 부분이 있습니다 그런데 이런 것도 나름대로 돈이 있어야 되고 나름대로 여러 정책적인 집 뒷받침이 돼야 되는데 지금 이 머리에 바구니에 하나씩 하나씩 돌 이고 내려가는 모습들 보이시죠 이렇게 굵은 돌 같은 경우는 자칫 비가 오거나 그래서 이게 쓸려 내려오면 산사태 같은 걸 일으킬 수 있으니까 다 실어다가 밑으로 갖다 내리고 있는 거예요 자 그래서 우리 어떤 주민들 같은 경우 자발적으로 이렇게 많은 움직임을 해서 그래서 영일만 사방사업 같은 경우는 맨 위에와 같은 상황이 밑에처럼 나름대로 계단을 만들어서 그 계단을 중심으로 이렇게 나무를 심고 그 다음에는 맨 밑에와 같이 바뀌었다는 게 바로 주민들이 자발적으로 했다는 점도 분명히 있습니다 이게 당연히 영순이에요 그런데 이것만 가지고는 산림녹화 사업이 성공했다고 할 수가 없어요 정책적인 뒷받침도 분명히 있었습니다 그 정책적인 뒷받침 중에 하나가 뭐냐 하면 우리나라만 있는 아주 독특한 단어인데요 건목 사업을 하나 꼽고 싶습니다 건목 사업 이 건목 사업은 나무를 검사한다라는 단어예요 이게 무슨 내용인지 설명을 드려보겠습니다 2차 세계대전이 끝나고 월드뱅크를 비롯해서 개도국에 여러 가지 어떻게 보면 자립할 수 있는 터전을 만드는 그런 일을 지원했던 국제기구에서는 개도국들마다 이 국제기구를 찾아와서 우리가 산림자원이 너무 황폐해졌으니 나무를 심도록 대출 좀 받아주십시오 아니면 원조 좀 해주세요 라고 찾아옵니다 그럴 때마다 월드뱅크가 초창기에는 많은 개도국에서 나무 심는다고 하니까 나무 심으라는 돈을 주기도 하고 이렇게 돈을 줬더니 부패한 관료들이 그 돈을 다른데 쓰는 일도 웽웽 있기 때문에 어쩔 수 없이 그런 묘목들 있잖아요 나무 묘목을 20만 30만 개의 묘목을 사서 주기도 하고 그랬었습니다 그랬더니만 어떤 일이 생겼느냐 대부분의 개도국에서는 그 나무 묘목을 심으라고 사준 그 묘목을 실제 심었는지 안 심었는지도 모르겠지만 실제 활착률이라고 해요 나무를 심은 다음에 나무가 어느 정도 정상적으로 성장하는 걸 활착률이라고 하는데 활착률이 50%는커녕 10% 20%밖에 안 되는 수준으로 되게 낮은 수준이었습니다 그래서 도대체 이 산림녹화는 돈을 준다 한들 제대로 집행이 안 되는구나 관료들의 부패도 있었고요 또 관리감독도 잘 안 되는 게 저 높은 산에 가서 묘목을 예를 들어서 일당 주고 가서 산에서 나무 좀 심으십시오 해서 나눠주면 산에서 정말 나무를 여기저기 돌아다니면서 심었는지 아니면 산에 올라가서 담배 좀 피다가 그냥 바로 내려왔는지 알 방법이 없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그 많은 묘목을 사서 나무를 심으라고 해도 좀처럼 산림녹화 사업이 좀처럼 제대로 전개되지 않았던 것이죠 그런데 어떤 일이 생겼냐 하면 우리나라에서는 그런 식으로 했다가는 산림녹화가 제대로 전개되지 않을 거라고 생각을 했던 겁니다 그래서 처음에 어떻게 했느냐 자 초기에 우리나라가 이렇게 나무를 심기 위해서 했던 정책들을 한번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월드뱅크 등에서 우리가 산림녹화에 돈을 쓰겠습니다 하면서 원조 자금을 받았어요 그랬더니만 이제 유엔 등의 이런 국제기구에서도 하두 개도국에 이렇게 돈 주면 관료들의 부정부패로 돈을 엄뚱한 데 쓴 데가 많으니 그 돈을 꼭 나무 심는다고 했으니 나무 심는 데 써라 라고 하면서 우리가 나중에 감시하러 가겠다 라고 이제 감시를 왔었습니다 그랬더니만 한국 정부에서는 어떻게 했었느냐 나무를 심겠다고 한 돈의 일부를 뚝 떼가지고 뭘 했느냐면 탕광 개발에 돈을 썼어요 그랬더니만 국제기구에 왔던 이 모니터하는 감시단들이 이거 봐라 니네 나무 심는다 라고 해놓고선 또 엄뚱한 짓 하지 않았느냐 니네도 여타 개도국들과 다를 게 없구나 라고 했는데 우리의 항변은 그건 아니었습니다 아니 나무를 심기 위해서는 탕광 먼저 개발을 해야죠 라는 게 우리의 항변 아닌 항변이었어요 무슨 스토리냐 산에 가서 이 국제기구에서 사줬던 묘목을 심으려고 산에 가서 묘목을 심는다 한들 한겨울을 낳아야 되는 많은 국민들이 어떻게 한다 지금 우리 집이 얼어죽게 생겼는데 산림녹한 무슨 산림녹한 해서 그 묘목을 다 뽑아갈 가능성이 많잖아요 그러니 나무 심는 것의 활착률을 높이기 위해서는 그 나무가 정상적으로 잘 자랄 수 있는 환경을 만들기 위해서 국민들이 특히 산림 근처에 사는 국민들이 뗄 감이 필요해서 그런 걸 뽑아갈 수 있는 국민들에게 탄광을 개발해서 먼저 석탄이나 연탄을 갖다 줘야지만 저 나무를 안 뽑아갈 거 아니냐라는 게 우리 정부의 당시에 대응이었어요 당연히 국제기구에서 오마이 가신 거죠 아 그렇구나 하면서 무릎을 쳤다라고 선배들은 그랬는데 정말 무릎을 쳤는지는 잘 모르겠습니다만 그런데 그렇게 나서 그렇게 하고 난 뒤에 국민들에게는 나름대로 여름철을 날 수 있는 이런 번개탄 열탄 뭐 이런 것들을 보내줬는데요 그러면 정작 이 묘목들을 공무원들 손에 쥐어진 다음에 산에 가서 나무 심어라 라고 했었을 때 공무원들이 여타 계도국들처럼 나무를 잘 안 심을 수가 있잖아요 그래서 어떻게 했느냐 건묵 제도라는 걸 만든 겁니다 나무를 예를 들어서 500그루를 주고 5천그루라고 하겠습니다 500그루 너무 작네요 5천그루를 주고 이 5천그루를 네가 산에 가서 심어라 그리고 나중에 적당하게 이 산에서 나무를 네가 잘 심었는지 검사하겠다는 게 건목 제도예요 그런데 이 건목 제도를 그냥 했느냐 아닙니다 또 거기서 어떻게 보면 서로 자기 사람 봐주기 이런 게 일어날 가능성이 많은 게 대부분 이렇게 산림 녹화를 해야 되는 곳은 지자체인 경우가 많아요 서울이 아니라 그런데 지자체 관료들 같은 경우는 어떤 상황이냐면 지금 산림 계장님이라든가 산림 과장님이 사실 지자체는 동네가 너무 좁기 때문에 누구의 처족하래 누구의 당숙이래 누구의 고모래 이럴 가능성이 많죠 그런데 그 고모가 예를 들어서 누구의 고모가 아니면 내 친구의 아버님인데 아니면 내 친구의 친형인데 그런 사람이 산에 가서 나무 심겠다고 묘목 5천 그루로 들고 갔는데 사실 5천 그루로 제대로 심지 않고 한 500그루만 심고 대충 어디 가서 농땡에 부리다가 내려왔던 걸 내가 건목하러 올라갔는데 발견했어요 발견했다 하더라도 내가 아는 아주 지극히 가까운 사람이 이거 제대로 일 안 했다라고 그 당시 사회문화 속에서 거기에 칼을 댈 수 있는 그런 제도입니까? 당연히 그런 제도는 워킹하지 않아요 제도를 그렇게 만들면 워킹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그 다음 했던 게 뭐냐 그렇게 같은 고장에서 같은 고장의 공무원들을 서로 건목을 하면 나무를 검사하면 이게 제대로 안 되니 어떻게 했느냐 충청도 공무원이 경상도에 가서 검사하고 경상도 공무원이 예를 들어서 전라도에 가서 검사한다든가 이렇게 타 지역 사람을 보내서 다른 지역 사람들이 나무를 제대로 심었는지를 검사하도록 해버렸습니다 자 그러면 또 이럴 수가 있죠 이렇게 타 지역 사람이 이 동네에 와가지고 나무 잘 심었는지 안 심었는지 검사로 왔다라고 하면 또 어떻게 되겠습니까? 융숭하게 접대하죠 뭐 탁배기 딱 가지고 오고 소 한 마리까지는 아니더라도 돼지 작은 거 하나 잡고 아니면 닭이라도 잡아서 아 좀 잘 좀 부탁드린다고 아 우리 공무원들 더 힘든 거 다 알지 않냐고 여기다 대고 뭐 얘네 낙제다 이렇게 주면 우리도 또 승진 누락되고 그러면 마음 아픈 거 아니냐 서로 좀 잘 좀 봐달라고 이러기 딱 십상해요 그래서 어떻게 했느냐 국가의 공무원 숫자라는 건 법으로 어느 정도라고 TO가 명시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국가에서 그 당시 건목 제도를 했었을 때 가장 나무의 활착률이 좋은 지자체의 공무원들을 특진시키겠다 아니면 특별 성과급을 주겠다라는 당근을 딱 걸어놨어요 자 이렇게 되고 났더니 이제 어떻게 되느냐 만약에 타 지역에서 내가 융숭한 접대를 좀 받았다고 해서 그 동네 공무원이 심은 나무가 100% 활짝류로 다 자랐습니다 그렇게 사인을 해버리는 순간 우리 동네 우리 군에 있는 내가 아는 그 공무원이 승진할 수 있는 기회를 놓치게 되거나 특별 성과급을 받을 수 있는 기회를 놓치게 되어버리는 거예요 왜? 얘는 나무를 그렇게 잘 심었다며 성과를 하는 순간 얘 평가가 뒤로 밀려버리잖아요 따라서 이렇게 또 다른 당근책을 딱 걸어놨더니만 다른 지자체에 가서 대접 좀 받았다고 해서 절대 점수를 후하지 못하게 주도록 이런 인센티브 구조를 만들어버린 거죠 그러다 보니까 지금 화면에서 보이는 장면이 바로 그 장면인데요 어떻습니까? 딱 장부 들고 나무에 올라가서 나무 이렇게 슬쩍 뽑아보는 거죠 나무 제대로 안착했는지 저 위에 있는 공무원도 넥타이 딱 메고 검은색 바지 입고 나무 제대로 몇 그릇씩 지금 심어놨는지 잘 자라고 있는지 다 개수 세고 있는 거예요 바로 이렇게 이 나무를 잘 심을 수밖에 없는 인센티브 구조를 제시해 놓으니까 나무가 잘 자라는 겁니다 그리고 그 당시 나무가 어느 정도 잘 자랐냐면요 이 활착률이라는 것은 나무를 10그루 심었는데 그 중에 심다 보면 뿌리가 유실되거나 아니면 병충해 때문에 아니면 땅에 딱 안착을 못해서 두 그루는 유실되고 그러면 활착률이 한 80%다 이런 것들이 활착률인데요 해외에서 아까 말씀드렸던 그 보고서 있잖아요 세계식량기구라든가 지구정책연구소 이런 데서는 우리나라 나무 활착률이 거짓말이라고 처음 했다는 거예요 왜냐 이렇게 활착이 될 수 없다는 겁니다 그 이유는 10그루를 심으면 어떻게 10그루가 다 자라냐 거의 이건 말도 안 된다는 거죠 그런데 그 당시 10그루가 거의 다 자랐습니다 어떻게 된 거냐면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어떤 동네에 나무를 5천그루 심으려면 딱 5천그루만 손에 쥐어주는 게 아니라 이렇게 배송하거나 나르다가 그러다 보면 5천그루보다 몇 그루가 유실될 수가 있잖아요 그래서 통상적으로 5천그루보다 좀 많이 줍니다 5천100그루일지 5천200그루일지는 모르겠지만 더 많이 줘요 그러면 그 많은 나무들을 받았을 때 어떻게 하느냐 다른 해외 개도국 같은 경우는 그 5천그루 중에서 유실되는 거 나머지는 당연히 버리는 거라고 생각하고 그 5천그루도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제대로 안 심었다고 말씀드렸죠 그런데 우리나라는 어떻게 됐느냐 공무원이 자기 승진 걸렸잖아요 아니면 특별 성과급 걸려 있거든요 그러니 어떻게 되느냐 그 5천그루도 일단 다 심고요 그리고 이건 좀 유실된 것 같아 보인 것들도 버리는 게 아니라 어디다 심어놔요 왜? 이 중에 다시 잘 자랄 수 있는 놈이 있을 수 있잖아요 그럼 어떻게 되느냐 일단 자기가 할당받은 5천그루 다 심고 추가로 받은 것들 200그루를 더 받았다 하면 200그루를 얻다 심어놓습니다 그러다가 어떻게 하느냐 검목관이 와서 검사하는 날 있다라고 하면 그 전날 나머지 내가 인여로 200그루 더 받아놓은 거 그것들 중에서 그래도 이 중에서 살아난 나무가 있네 라는 거 몇 그루를 잘 뿌리까지 해가지고 그걸 들고 올라가요 올라가면 그 5천그루 나무들 중에서 비실비실하거나 잘 안 자라는 거 있잖아요 그것들을 내가 인여로 200그루 더 받아놓은 것들 중에서 잘 자라는 걸 갖다 바꿔 꽂아놓는 겁니다 이 많은 나무 중에서 안 자라는 것들을 그 밤에 갖다 꽂아놓는 거예요 다시 심어놓는 거죠 그러니 100%에 가까운 활착률을 보이는 거고 전 세계에서 일어날 수 없는 수준의 활착률이 있는 것들이 해외 관료들이 놀라는 거죠 도대체 이게 어떻게 이런 일이 생기는 거냐 인센티브 구조였던 거예요 공무원들이 한 그루라도 버리지 않게 될 수밖에 없었던 구조가 있었던 거죠 이것도 이경준 교수님이 주신 귀한 사진이신데요 본인이 직접 찍으셨다고 하더라고요 봉화군 산림조합에서 연료림 실태 조사된 내용들을 보여준 건데 건목관이 봉화군에서 자기가 여기는 얼마나 나무가 잘 심어졌는지 그 검사했던 건목관 도장 딱 찍어놓은 건데요 이거 자세히 보시면 건목관의 동네 어딘지 보이시죠 전북 진안군입니다 경북 봉화에 와서 전북 진안군의 사람이 와서 확인했다는 거죠 충청도가 전라도 갈 때가 있고 충청도가 경상도 갈 때가 있고 경상도가 충청도 갈 때가 있고 이렇게 다 이렇게 바꿨다는 거예요 그래서 정말 엄정하게 한 그루 한 그루 제대로 심었는지 여기 괜히 후하게 주면 우리 지자체 공무원 듣지 못하는 거니까요 바로 이렇게 상호 철저하게 관리 감독을 엄정하게 할 수 있는 인센티브 구조가 있었기 때문에 우리가 국제사회로부터 원조받은 그 나무들을 산에 제대로 심을 수가 있었고 더 많이 심을 수가 있었고 잘 자라게 될 수밖에 없게끔 관리했었던 것이다 라고 이렇게 이해하시면 좋겠습니다 그런데 이것만 가지고 또 나무가 잘 자라는 게 아니에요 전 세계적으로 풀지 못한 숙제 중에 하나가 화전민입니다 화전민, 화전민 뭔지 아시죠? 나무에 불 질러가지고 그래서 그 나무가 다 재가 되면 그 땅이 비옥해지잖아요 거기다 농사 지으면 아주 기가 막히게 자라거든요 이 화전민은 산림녹화 사업의 전 세계적인 주적이었어요 그런데 이 화전민을 없앤 게 아직도 전 세계의 화전민들이 많습니다 그리고 우리나라도 화전민이 아직까지 남아 있었던 시기가 1970년대까지도 화전민이 많았어요 이게 바로 화전민이 살고 있었던 그 당시 화전민 집인데요 보시면 산속에 이렇게 저렇게 뭐랄까요 쓰러져간다는 표현은 너무 결례된 것 같고 저런 허름한 집 짓고 화전하면서 살았던 사람들이 그 당시 70년대까지 상당수 있었습니다 전체 농민의 6% 정도가 화전민이었다고 하더라고요 그러면 한쪽에서는 나무 심는데 한쪽에서는 불 지르면 이거 산림녹화 잘 안되는 거죠 그래서 어떻게 됐느냐 저 화전민들이 어떻게든 산에서 내려와서 우리 밑에서 정착할 수 있도록 유도해야지만 이 산림녹화 사업이 성공한다는 걸 그 당시 성찰합니다 그래서 어떻게 하느냐 처음에는 무작정 화전민들을 끌어내렸어요 지금 이 장면들은 뭐냐면 산에 사는 화전민들을 억지로 밑으로 이주시키는 그 장면들입니다 나무에 산에서 가지고 있었던 여러 물건들 들고 끌고 내려오는 그런 장면이죠 그런데 이거 성공했느냐 성공 당연히 못하죠 화전민들이 산에서 사는 이유는요 거기가 더 편하고 윤택하기 때문입니다 밑에서 사는 게 더 좋으면 왜 안 내려오겠어요 그래서 이렇게 억지로 끌고 내려오면 몰래 다시 산으로 올라가고 다시 또 끌고 내려오면 몰래 산으로 올라가는 거예요 그 당시 하두 중간에 끌고 내려오다가 산으로 도망가는 사람들이 많아서 어떻게 했느냐 하면 이게 되게 재밌는 사진인데 화전민들 끌고 내려오는데 공무원이 맨 어디 있습니까 맨 뒤에 서 있어요 맨 뒤에서 어디 못 도망가게 앞에서 내려가는 거 보면서 내려오는 장면이에요 또 다른 화전민들 이렇게 산에서 데리고 내려오는 장면 한번 보면 이건 공무원이 맨 앞에 있죠 맨 앞에 어떻게 믿고 화전민들이 뒤에 잘 쫓아올 것이라고 생각하고 내려오느냐 아이 손붙잡고 내려가잖아요 아이 손붙잡고 내려가니까 뒤에서 알아서 또 쫓아올 수밖에 없어 이 생각하고 맨 앞서서 내려가는 겁니다 이게 그만큼 화전민분들을 산에서 데리고 내려오면 다시 올라가고 다시 올라가고 했던 모습이 얼마나 심각했는지를 사진에서 이렇게 볼 수가 있는데요 이런 사진들은 다 국가기록원에 있습니다 저도 심심할 때 국가기록원에 사진자료 영상자료 이런 것들 가끔 찾아보는데 우리의 옛날 모습들이 있고 또 정책적인 시사점도 많아요 저는 이제 정책 연구하고 공부하는 사람이니까 그래서 이제 이런 것들을 보면 그 당시에 어떤 풍광이 저절로 눈에 보이는데요 자 이렇게 공무원들이 화전민을 억지로 끌고 내려와도 억지로 내려오게 하는 게 이 화전민에게는 오히려 손해가 되니까 이런 손해가 되는 정책은 아무리 강제적으로 집행해도 국민들이 절대 지키지 않습니다 나에게 손해가 되는 정책을 어느 국민이 지키는 그런 나라의 국민이 어디 있어요 자 그래서 어떻게 했느냐 이게 굉장히 아주 의미심장한 사진인데요 강원도 사진입니다 저기 옆에 보이시는 산 보이시죠? 민둥산이에요 화전민들 때문에 산에 나무 한 그루가 없죠 저런 민둥산이 바로 옆에 보이는 적이 어떻게 했냐면 화전민들이 밑에서 와서 살 수 있게끔 화전민 정착촌을 굉장히 그럴싸한 양옥으로 아까 위에서 보였던 초가지과 확연히 구별되죠 이런 베니아판으로 만든 거긴 하지만 그래도 양옥으로 화전민 정착촌을 정말 멋지게 지어줍니다 내려와서 사는 게 너에게 훨씬 더 윤택한 사람이 있을 거야 라고 화전민 정착촌을 지어주고요 더 중요한 사진이 이 사진 안에 더 중요한 메시지가 이 사진 안에 있는데요 자 이 정착촌 화면 바로 이쪽 언제 쪽입니까 이쪽 부분 이쪽 부분에 지금 뭐가 보이세요? 학교죠 학교를 지어준 겁니다 뭐냐 당신들은 화전민으로 평생을 살지 모르겠지만 애까지 화전민으로 키울 거냐라는 메시지인 거죠 애 학교 보내라고 화전민 정착촌 바로 옆에 학교 지어준 거예요 애 만큼은 이제 밑에서 정상적인 회사 생활을 하거나 다른 것을 할 수 있는 기회를 만들어 주는 게 낫지 않겠냐 그런 메시지를 같이 담아 준 것이죠 자 그런데 집만 있고 애 학교 보내는 것도 좋긴 좋지만 무작정 내려올 수는 없어요 왜? 화전민들이 위에서 사는 가장 중요한 터전의 기반은 불질러서 농사 지어서 먹고 살 수 있었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밑에서는 그럼 내가 지분이 있을지언정 내가 어떻게 먹고 살라는 거냐 그래서 화전민들에게 직업도 줬습니다 이거는 화전민들에게 일자리로 줬던 국가에서 운영했던 양묘장이에요 바로 묘목을 키우는 이 일에 대한 이 업무를 화전민들에게 알바 아니면 뭐 하여튼 화전민들을 고용해서 화전민들에게 그 일을 줬고요 그러니 밑에서 내려와서 살아도 나름대로 내가 생계수단을 할 수 있는 여지가 생겼구나 이런 것들을 만들어 준 거고요 자 남성분들에게는 이건 어떤 장면이냐면 화전민들 남성분들에게도 뭔가 일자리를 줘야 되잖아요 여성분들은 양묘장에서 일한다 하더라도 그래서 화전민이 나무를 오히려 더 가꾸도록 유도하기 위해서 저게 뭐냐면 양봉이에요 양봉을 치는 방법을 가르쳐주는 장면입니다 꽃이 더 많이 자라고 수풀이 우거져야지만 내 직업이 될 수 있는 양봉이 더 잘 되는 거잖아요 그래서 양봉을 치면서 그 당시에 고부가가치 산업으로 인력으로 활용될 수 있는 여지를 가르쳐줬던 그 장면인 겁니다 이제 화전민이 나무를 태우는 것이 아니라 나무를 지키는 사람으로 바뀌어버린 것이죠 그런데 이것도 하기가 싫다 나는 양봉 싫다 나보로 무조건 양봉만 치라고 강요하면 내가 내려가서 하고 싶은 사람 살고 싶은 사람 누가 있겠어요 그래서 다른 직업에 대한 옵션들도 많이 제시했습니다 그 중에 하나가 환경미화원이에요 이 장면은 화전민들이 그 당시 환경미화원으로 고용돼서 공무원으로 생활하면서 정착할 수 있는 기회를 줬던 장면들인 것이죠 이렇게 집 주고 애들 학교 다니면서 미래를 더 꿈을 키울 수 있는 환경 만들어 주고 어머니 아버지 직업 주고 당연히 어떻게 되겠습니까 우리나라는 전 세계에서 가장 빠른 속도로 화전민이 없어졌던 나라가 바로 됐던 게 바로 이런 정책 때문이에요 국민 스스로 지키고 싶은 정책을 만들어 주니까 당연히 스스로 지킬 수밖에 없고 그런 정책 때문에 나무를 심고 관리하겠다는 가장 궁극적인 그 골 그것도 또 원활하게 달성될 수 있었던 것이죠 지금 우리나라는 이 산림자원이 전 세계적으로 인정만 받고 있는 것이 아니라요 언젠가 제가 혹시 이경준 교수님 한번 모시고 오면 정말 나무 얘기 아주 재밌게 들으실 수 있을 텐데 나무가 가져다주는 경제적 가치라는 건 이건 진짜 숫자로 상상을 초월할 정도입니다 대표적으로 올해도 우리가 수해가 정말 심각했잖아요 태풍이 연달아 3번인가 4번 오고요 그런데 이 나무 그때 우리가 나무 심는 걸 만약에 실패했다면 정말 큰일이 났었을 거예요 나무가 저장하는 물의 양은 총 180억 톤입니다 그런데 우리나라에 건설되어 있는 49개 댐이 거기에 저장하는 저수의 양은 140억 톤에 불과해요 그러니 그 당시 우리가 심었던 국민들이 자신의 뒷산에 나무 심기 위해서 그 손을 가지고 하나하나 나무 다 심기 위한 노력했던 자발적인 움직임 이게 영순이고 그 다음에 국가 차원에서도 국민 스스로가 나무를 지키고 가꿀 수밖에 없는 지키고 싶은 정책을 만들었던 이 제도 이 두 개 때문에 지금 댐 49개 이상의 건립 효과를 벌써 수해 부분만 하더라도 이렇게 확실하게 볼 수가 있는 성과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우리가 모르겠습니다 그래도 부모님 꼭 배아 되실 분들은 당연히 고향 가시는 분들 계실 거예요 지금 고향 가는 그 길목 어디선가 혹시 나무가 아주 우거지게 있는 모습을 보셨다면 이게 우리나라가 현대사에서 가장 기적적으로 만들어낸 성과고 우리가 후손들에게도 꼭 물려줘야 될 중요한 터전이라는 거 오늘 이 시간 알았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저희 쩔레동화는 다음번에 또 다른 특집에서 또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그냥 살다 보면 지나갈 수 있지만 그냥 한번쯤은 들어봐도 괜찮아 매일 함께하는 3%가 있잖아 오늘도 경제에 신들에게 물어봐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